자 이제 우리가 그 수업시간에 사용한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좀 돌려보면서 제네릭 클래스나 제네릭 함수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제네릭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 본 예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스라는 제네릭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네릭 클래스라는 걸 아실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클래스 이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컬래브레이크와 함께 형식 매개변수 리스트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형식 매개변수가 하나인데요. 이 하나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타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주 생성자 안에 T라는 변수의 뭐합니까? 타입을 T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안에 속성이 있죠.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네임의 속성 역시 내가 지금은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클래스를 객체화 시킬 때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임을 T로 정해놓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T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T와 이것이 같을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에 이미 T에 대한 타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별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픈이라는 메소드 안에 함수 역시 어떻습니까? 매개변수 역시 T로 정해되어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객체화 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T가 모두 특정한 타입으로 맵핑이 된 것이죠. 자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박스 1이 박스 인트 타입이고요. 자 축의 값은 무엇입니까? 자 박스 인트 타입의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는 것이죠. 생성을 해서 1로 생성한 다음에 1이 지금 뭡니까? 이 T가 되는 것이고 네임 안에 T로 어사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1도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지금 프린트를 1을 하겠죠. 그래서 자 이 박스 1은 인트 타입의 박스가 되는 것이고 또 박스 2는 지금 스트링 타입의 박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 1.네임 또 박스 2.네임을 여러분께서 프린트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것처럼 자 보세요. 실행된 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이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는 메소드를 실험해 보면 자 하나는 2가 나왔고 하나는 샘이 나왔죠. 자 오픈에 여기 2를 넣었네요. 그렇죠? 오픈에 2를 넣고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2를 찍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오픈도 역시 두 번째 오픈 역시 이것이 자 이것이 스트링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샘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라구요.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혹은 함수가 호출될 때 관련된 타입을 모두 결정한다 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컵티라는 제네릭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차일드 타입의 클래스, 차일드 타입의 클래스는 뭔가 하면 패런트를 상속하고 있구요. 패런트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은 그냥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끼리 서로 부모 자식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은요. 자식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자 오브젝트 2가 차일드 타입이지만 부모에 있는 데이터를 부모에 있는 객체를 얻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자 부모의 타입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자식 타입을 가진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이죠. 아 이런 것이죠. 만약에 컵이나 이 컵이 제네릭 타입인 경우에는 안에 우리가 형식 매개변수를 실제로 인스턴스한 실제 매개변수 그것이 타입이 서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처럼 다르면서 상속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자 두 개의 타입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인이나 아웃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꿀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뭐라고 그러죠? 같은 타입에 있는 것들은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같은 타입에 있는 어떠한 제네릭 타입을 우리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한번 실행해 보고요. 아래 것도 실행해 보면 문제가 없죠. 컴파일 아래가 안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는 지금 null, nullable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네릭 타입의 이 형식 매개변수는 nullable입니다. null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네릭 null이 있고 또 타입이 뭐죠? 클래스의 타입이 지금 형식 매개변수가 지금 t, t라는 것이고요. 이 t는 argument1에도 사용이 되고 argument2에도 사용이 되죠. 근데 argument1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null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rgument1은 null이 들어갈 수 있고 null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null이 아닌 경우 이게 뭐죠? null이 아닌 경우에는 equals를 수행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null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아래에서 보시면 아래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제네릭 null이 있는데 스트링이 뭡니까? 그냥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null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null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hello world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인티저 물음표가 들어가면 아 얘네는 nullable이네요. 역시 그래서 이 형식 매개변수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null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null을 집어넣어도 이것은 무난하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자 형식 매개변수 실제 매개변수 자체가 nullable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 관련된 베리어블 역시 nullabl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null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처리되겠죠. null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렇죠. null이라고 지키고 말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generic 타입입니다. 우리가 앞서 클래스에도 generic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함수에도 또 메소드에도 generic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함수에 적용되는 generic은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자 generic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형식 매개변수 리스트를 두고 또 그 형식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타입을 내가 추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추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a는 array인데 array의 element의 타입을 형식 매개변수의 타입 t로 만들었고요. 자 이건 array이기 때문에 그냥 array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a에 있는 인덱스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꼽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a의 값을 읽어서 타격과 비교해서 같으면 i를 출력하고 인덱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겠죠. 원래는 int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함수가 int형으로 이 형식 매개변수를 치환하는 것이고 따라서 array의 타입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rray1과 array2 중에서 스트링 타입의 array를 가진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rray1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타겟 역시 지금 스트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체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nd 그리고 여기 colorbreak 스트링을 집어넣으면서 이 함수의 형식 매개변수를 스트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t 자리에 모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스트링이 들어오는 것이죠. int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잘 되네요. 여기에 사실 int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라는 것에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도 마찬가지인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출원 가능한 타입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colorbreak 그리고 실제 매개변수의 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generic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바로 이것이죠. 자 여기 generic 함수를 보시면 add라는 generic 함수를 보시면 자 형식 매개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a의 타입이 형식 매개변수이고 b의 타입도 형식 매개변수입니다. 리턴 값도 형식 매개변수네요. 그리고 얘를 바로 어떤 오퍼레이터에 적용시켰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 타입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당연히 오류가 뜰 겁니다. 오류를 읽어보시면 자 어떠한 플러스 기호도 여기에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해서 자 우리가 이 두 개 이 안에 바디를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add라는 함수에 이런 배려블들이 정해질 때 역시 이것도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자 2, 2, 3이 정해지고 그와 동시에 함수의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함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 3이 이 람다식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자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것처럼 어떠한 형식 매개변수의 타입을 가진 어떤 배려블를 바로 오퍼레이터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람다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변수의 타입이 정해질 때 역시 오퍼레이터의 타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해서 자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하게 형식 매개변수를 우리가 실제 오퍼레이터에 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